카누 페이스북 팬 카누 페이스북 팬이 벌써 만 명을 넘었네요 이건 카누인가요? 아니면 모델이 좋아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만 번째 팬분께 제가 직접 준비한 시계 선물로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재규님 축하드립니다 한 만 번째 팬분께는 제가 CF에서 입었던 바리스타 앞치마를 선물 드릴게요 5만 번째는 뭘 드리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만 번째 팬분께는 제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카누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당신의 잠을 깨워드리겠습니다 는 아니고요 더 엄청난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겠네 기가 막힌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깝게 1등을 놓친 분들께는요 시계보다 훨씬 맛있는 카누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카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럼 안녕 그대가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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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